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제 보궐선거 여러분들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대선 부터 2022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같은 훔친 득표수만큼을 더불당에게 더해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썼는데 그거를 제야 전문가와 완전히 까발겨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조작값 규칙을 다 찾아내가지고 공병호 tv에서 뭡니까 계속 그 문제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게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선거사기법을 선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야 전문가 공병호가 이걸 변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그런 부정선거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숫자의 고스란히 흔적이 남고 바로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강서구청장 2022년 선거고 오른쪽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두 선거에 모두 다 부정선거가 있었고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부정선거가 좀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좀 덜 했건 많이 했건 간에 그냥 한눈으로 보면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그대로 표가 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2022년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가 두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가 도독질한 득표수하고 표를 쑤시는 득표수가 그대로 동별로 일치하는 겁니다. 가양제 1동 사전투표자 수에서 4.3%를 도독질한 다음에 더블당하게 4.3%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냥 도독질한 표수 도독질을 해 가지고 넣어준 표수와 그대로 여러분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이걸 한 겁니다. 이런 짓을. 그래서 내가 맨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 범죄집단이고 선관위의 신임 사무총장인 김용빈은 범죄집단의 수개고 괴수다. 즉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도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도독질을 해 놓으니까. 무슨 뭐죠? 뭐 포렌식을 안 하고 서브를 그냥 뭐 무슨 포메트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덕표수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독질한 게 다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도독질 한 겁니다. 신종수법을 사용하더라도 도독질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 차례 방송을 했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번 스텝별로 한 번 정리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해서 더블당이나 민주노총 지지후보에게 대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제야전문가 정확하게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곤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신종수법을 도입한 거죠. 이번에는 뭔가 하니까 조작값 방식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선관위가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했다.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왕창 늘린 다음에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조작이 많이 한 겁니다. 조작을. 뚱뚱하지 않습니까? 차익값 크기가 큰 겁니다. 반면에 2020년 4.15 총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에 조작하지 않는 것은 차익값 크기가 자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익값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알지만 이것을 은폐해야 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연 때문에 국민들이 죽게 됐는데 그들은 관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연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항의 한 번 못하는 그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특별한 무슨 사연 말 못할 사연 때문에 부정선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지만 국민들은 죽게 된 겁니다. 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내놓고 있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총선 대선을 다 압성을 더블당을 시킬 테니까 그럼 꼼짝없이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힘의 이익과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의 이익은 완전히 여러분들 갈리게 된 겁니다. 디카폴링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여러분들 찾아내는 방금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가 출발점입니다. 이 그래프가 차익값이 이렇게 큰 건 통계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걸 뜻한 겁니다. 오른쪽은 4.15 총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럼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규칙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차익값이 가장 적은 상태로 이렇게 수렴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표를 어떻게 만들어낸지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익값 그래프가 엄청나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다 발각이 돼 가지고 이런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더블당을 당선시켜야겠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은 이미 다 알려져 가지고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하고 하도 떠들어 가지고 책도 내고 해 가지고 이제 그걸 쓸 수가 없다. 그러니 신종방법을 고심해 가지고 찾아낸 것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예서 사전 투표자수를 뻥튀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 날 선관위가 무슨 발표했는가 하니까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난 기사가.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 22.64% 이게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 할 가짜 사전투표자들 포함해 가지고 부풀려서 발표한 사전투표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번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1만 3313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이 이게 거짓말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거짓말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 차이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김태호하고 여러분들 진교훈이. 이거는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당선자 진교훈을 발표하고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하니까 바로 제아전문가가 여러분들 득표수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조작규칙을 차단해서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찾아낸 겁니다. 진짜를 찾아보니까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진짜 7만 7242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3만 7473명을 더해 가지고 11만 4715 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고 뻥튀기를 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 3만 7473표를 다 더블당 진교훈이 함께 다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작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에 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가 머무르게 되니까 얼마든지 선거인 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규칙을 딱 찾아내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선관위가 쑤셔 넣은 득표수 그리고 진짜 득표수를 그대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가 쑤셔 는 부정직한 투표수 를 다 이러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이 신종 수법이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냥 거저먹기 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만 부풀려서 발표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 몇 명이 가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부풀리기만 하면 부풀리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2020년 대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거인수 가운데 3%를 조작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95만 명 확보할 수 있고 이번처럼 선거인수를 7.49%를 조작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239만 5721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240만 표 정도를 그냥 가짜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분 여러분들 나쁘면 한 20% 조작하게 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여러분들 되는데 이걸 브레이크를 그려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인데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말 안 할 겁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연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일당이 지배한 체제로 그냥 완전히 그냥 모가지가 잡혀 가 그냥 시간이 가는 겁니다. 착착착착착착착하면 나중에 총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생각할 대통령이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말 못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위중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완간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3주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를 다룬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